괜찮은건가? 아뇨아뇨 안괜찮아보여 어? 많이 안괜찮아보여 아 손절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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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유튜브 아기고양여러분 하이예요 레고입니다 오늘은 신주드유미 듀오를 한번 해보려고 아랍님이랑 한번 해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그 맛 400점 저보다 점수 높은 분이거든요 본캐가 저보다 점수 유미 먼저 가져오길 잘했다 430점 이분인데 버스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 무지개비니는 없어요 사기당해가지고 배송이 안와요 혹시 막 택배 시켰는데 사기당하신적 있어요? 전 당해봤는데 최근에 아니 어떻게 빅이 가지고 장난을 치서 진짜 너무 많아 아 그니깐요 너무 물상식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렉 걸려서 아 오케이 오케이 렉 걸릴 수 있죠 컴퓨터 멈췄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어? 많이 터졌는데? 와 박살났네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사실 안괜찮긴 한데 뭐야 처형 쟤네 뭐에요? 사실 끝난거였는데 이거를 비벼주네 근데 그거 아시나요? 신지드는 끈적끈적한 액제 뿌리기 있거든요 칼리스타한테 뿌리면 칼리가 그 깡총깡총 점프를 못해요 패시브 그림 딱 나왔다 아 네네네 약간 신지드는 한테 깔아준다 이 판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걱정마세요 네 진짜 믿을게요 이게 다 그 고난과 역경을 아 맞죠 약간 이런 판 역전해야 재밌잖아요 그건 또 맞지 이제부터 던지는거 안해야지 시간이 다 되어가는군 아이 뭔소리해 그 있잖아 초강력 접착제 아 이소들 드립 좀 이소들 지네들 머릿속에 들은것처럼 채팅치네 저에 신따다 아니 뭐야 얘네들 어? 아 그 미드미야 뭐야 미드미야 디그? 아니 이읠미언뭐 아니 민거 미드 이읠미엄 저거 뭐 패드립 아니죠? 아니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아 설마요 아 레고님 좀 수상해 아니네? 저요? 침데라가 안온다 나이스 저기 존나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? 아 이거 큰일났다 제발 제발 달려! 아 저만 믿어요 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레고님은 CS 많이 먹잖아요 아 되게 그 약간 근본이 없네요 레고님은 되게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CS도 20개나 지쳤으면서 저 겨우 와드 하나 먹는게 아까웠나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혁씨 보시면 와드 한개 먹은게 전부인데 아 죄송합니다 20개나 많이 먹었으면서 너무한가 죄송합니다 내려갈게요 아니 왜이렇게 희죽거리냐고 뭘 희죽거려요 저 원래 웃는상이잖아요 여러분 언행 불일치 여러분 핑콘이 뭐에요? 핑콘이요? 아 그 제가 자주 쓰는 모자 이름이에요 아 원래 모자 이름이 폰이구나 네네네네 이거 교첩 받아야될거 같은데 킨드레드 어 그니까 없을때? 칼리스타 으쌰이 어 미친 타릭 주제에 내꺼야! 네? 뭘 아니 뭘 내꺼야해요 유미가 나대고있네 팍 이거 유미챌린저 군방간님께서 유미는 키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아 유미챌린저 누구요? 군방간님이요 아 군방갓이요? 네 아프리카 펑스 쏘라카 하던 분 둘 다 800점 찍으셨는데 유미가 키를 먹을수록 템이 빨리 나와서 좋대요 아 그저 템이 빨리 나와서 안좋은 사람은 없긴한데 굳이 유미가 뭐야되나 근데 제가 저보다 점수 높으시니까 이론적으로 납득해드릴게요 말 대! 아 말 대꾸 하지마라고? 군방간은 쓰겠죠? 안쓰네 안쓰고 죽네 3초 1초 1초 나이스 아파요 아 타워 맞는구나 저 드세요 저 드세요 저 집 탐가야되요 실망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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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님 아니 왜 아니 왜 먹어야될때랑 그 빼야때랑 그 집가야때랑 구분을 못하세요 아니 그 맛 가득점이신데 와 이게 부모님 마음인가? 아니 다 키워왔더니 아들이랑 그런거 열심히 차려왔더니 아들이 안먹는다고 아 죄송해요 대신에 제가 방금 그 킬 딴거 리액션할게요 흠 2초 뭐야 내고 수프시 킬먹으면 게임 끝나고 층측 걸어서 키보드백을 펼치니까 조슴하지 아 아라미님한테 안 펼치죠 아 원래 제가 아니면 다른사람들 그런 타입이었군요 아 네? 아니 그니까 그것도 약간 간혹 자주 그러는건 아니고 아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저를 왜그래 너네 주의하겠습니다 안녕 어? 파리?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네? 아 약간 제가 그 습관이 들어서요 저도 앞으로 할게요 아 네 킬 떨면 꼭 냥냥 하세요 네? 냥냥 와 ㅈㄴ 패고싶다 두둥탁 치료 이게 네? 거울 치료라고요 아 아 미러링이요? 아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 이제 약간 말 안듣는 아이한테 그 거울 기법으로 보여주면 치료가 바로 된다고 하던데요 네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간다 호통을 묶여라 저 궁 돌거든요? 신드라 스턴 있어요 혹시 그 페이커 아시나요? 잡았쥬 어? 어때요? 약간?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너무 약간 그렇게 그 마음에 없는 얘기 안해주셔도 돼요 와 ㅈㄴ 패고싶다 아 근데 이거 그냥 5대5로 좀 걸면 할만할 것 같은데 와드바퀴 이쪽으로 좀 걸어가주세요 미드 중앙으로 아 오케이 여기 박아 빨리 여기 박아 빨리 여기 아 거기 하면 바로 지워져요 아 서프터 기본이 없어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? 보기 아 아 점수요? 네 아 아뇨 아뇨 솔랭 금화요 금화 아 이거 점수요 아 딱 몇점이냐구요? 네 아 제가 비밀계정 있어요 지금 챌린저 1200점이요 아 어쩐지 아 그럴 리가 없지 315점에 본케일리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아 아시잖아요 저 저 근데 되게 예전부터 저 아시지 않았어요 근데? 가끔 랭크에서 만났죠 어? 어 괜찮은건가? 아뇨 아뇨 안괜찮아보여요 어 많이 안괜찮아보는데? 아 손절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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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손절 안해요 야 이 나쁜 개사탄망이 새끼들아 아 아니 왜 아니 손절이 너무 자연스러운데? 아니 그게 아니라 평타로 실드 얻어올려고 하는거 아 아 아 실드 얻어올려고 아 오케이 그래서 살릴건데 아 오케이 멋진 플레이 어 진짜 달려라 뭐해 이랴 이랴 회차 없긴 한데 냥냥 이즈 아니 이즈이 아 이즈킬 먹는건 좋다 이즈? 팍C 오오옹 그거 아시나요 원래 유미는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보통 붙는거? 그거 아세요? 그.. 저는 네? 빠른 사람한테 그 탄 다음에 잘하는 사람한테 옮겨타요 아하하하 그래요? 네 옮겨주세요 이즈한테 이즈 아하하하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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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 좀 싹 훑어주세요 아 네? 잠깐만 죽었나? 아 또 잘랐다 어? 여기가 좀 새거든요?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이거 저요? 아니 어쩔 수 없어 방금 나이스 와우 이즈이 잘하는데? 이즈 달려보세요 나이스 바로 눈으로 돌자 아 나이스 아 뭐냐고 어 어땠어요? 아 아 궁금한게 있는데 네 방금 뭘 하셨어요? 방금요? 방금 약간 그 이즈가 딜각 만들어줬잖아요 나대고 있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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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 이씨 이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체슬 뭐해 나이스 그렇지 얘 노궁이거든요 타릭 노궁 킨드 노궁 나이스 끝난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? 미드 신지드의 탑원 소감이 뭐뭐 대박이였어요 어떤 점에서 대박이었나요? 오케이 겟잇 아 내가 미드구나 미드 차이가 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습관성 탑차이 채팅 증후군 앓고 있어가지고 흠 잠시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